안녕하세요 따라가이드입니다 여러분 너무 더워요 제가 영상을 왜 켰냐면요 너무 더워서 켰어요 너무 더워요 제가 어쨌든 영상을 왜 켰냐면요 일단은 너무 더워서 켠건 맞구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투어를 하면서 아 너무 덥다 이거 안되겠다 옷을 사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옷장을 한번 봤어요 옷을 사기 전에 지금 파스타를 하고 있었어요 파스타를 하고 있느라고 지금 계속 불앞에 서있으니까 또 안그래도 더운데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너무 덥다 더우니까 옷을 사야겠다 그 전에 옷장을 좀 봤죠 옷장에 옷이 뭐가 있는지 이게 제 방이거든요 이게 제 옷장이에요 옷장을 보니까 옷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보시면 이거 세비야에서 2주 전에 산 거 이것도 2주 전에 산 거 이거 한 달 전에 산 거 이거 있긴 한데요 여기 밑에까지 쭉 해서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옷장에는 항상 옷이 있지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옷을 살 겁니다 아 마침 이 스페인에서 여름맞이 빅 세일을 하고 있거든요 6월 말부터 8월까지 해서 굉장히 큰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자라 매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가성비가 넘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자라 매장에서 쇼핑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가시죠 먼저 파스타 해먹은 다음에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당 충전을 먼저 해야 돼요 먼저 밥을 먹고 아니 파스타를 먹고 그 다음에 한번 자라 매장 털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스타루에고 짜잔 오 이 정도면 나도 요리 천재? 비주얼 장난 아니쥬 여기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까지 먹고 나가야지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밥을 먹었어요 아니 지금 먹고 있죠 어쨌든 먹고 있는데 음 거의 다 먹었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나서 이제 자라 매장을 갈 건데 근데 매장을 가기 전에 저는 그 매장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무슨 옷들이 몇 퍼센트 세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자라 어플리케이션을 깔면 그 매장이랑 그 매장에 뭐 뭐가 어떤 것들이 할인하고 있는지 그런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건 제가 이제 핸드폰 녹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근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네 먼저 자라 이제 앱을 설치를 해주세요 자라 앱을 설치를 해서 열기 누르면 그 밑에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 되어 있죠 이거를 이제 스페인으로 에스파냐 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에 쿠키 전부 허용을 해주시고 네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짠 자라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뭘 할인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매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스페인 매장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먼저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로 설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맨 하단에 사람 모양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 이 언어를 바꿔 봅시다 사람 모양 선택을 하고 맨 위에 톱니바퀴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띠엔다 에스파냐 에스파뇨 이렇게 써 있죠 이거 세 번째 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에스파냐를 눌러서 그 다음에 잉글리시를 선택을 해봅시다 잉글리시를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짜잔 영어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영어로 바뀐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스페인 매장을 선택을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볼 거냐 하단에 보시면 메뉴가 있죠 메뉴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요 쭉 세일하고 있는 그러니까 팔고 있는 여러 가지 옷들을 볼 수가 있어요 맨 상단에 워맨, 맨, 키즈, 비우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걸 보기 전에 메뉴 옆에 있는 돋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요 여기에 스토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스토어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장을 골라서 이 옷들을 보도록 할 겁니다 이제 매장에 직접 가서 우리가 옷을 살 거기 때문에 이제 매장을 먼저 고르도록 할 건데 제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제 집하고 제일 가까운 게 파세이지데 그라시아 쪽에 있는 매장이네요 그래서 매장을 선택을 해서 가보시면 이제 Place on order with an express pick up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이 파세이지데 그라시아 맨 위쪽 상단에 보시면 이 그라시아 거리에 있는 자라 매장에 옷들이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귀찮으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돼요 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멋있죠 이제 자라를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 지금 4시 반이거든요 제가 저녁에 또 투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1시간 반 만에 자라를 다 한번 휘젓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 잘 지키고 있어 누나 갔다 올게 나 그러면 다녀올게요 네 아 한번 같이 가시죠 네 그래서 자라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차곡차곡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갑시다 vamos 우선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파세이지데 그라시아 근처에 있는 자라 매장에 갔고요 이 까탈류냐 광장 근처에 자라 매장이 3개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간 겁니다 자 그럼 자라 한번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선 사람이 굉장히 많죠 이날 자라가 여름 세일 시작이었어요 2023년 여름맞이 시작하는 그 세일 첫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붐볐고요 우선 가격표 보는 것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빨간색 가격표가 할인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27유로인데 25.99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네요 세일이 폭은 옷들마다 다 다릅니다 다른 옷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면 29.35유로인데 19.99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옷들마다 다 세일이 폭이 다릅니다 그리고 돌아다니는 강아지까지 볼 수가 있네요 본격적으로 옷을 골라볼까요? 먼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입니다 완전 스페인식이죠 넌 바로켓 그리고 어머 이 옷도 눈이 갔어요 근데 목이 끝까지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세일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넌 탈락 바로 내려놓죠 그리고 이거는 완전 데일리 기본 흰 티이더라고요 가격을 보니까 딱 보니까 8.99유로 가격도 얼마 안 돼서 바로 겟했습니다 그리고 데일리 청바지도 있었어요 안 그래도 바지 필요했는데 가격을 보니까 완전 할인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겟했습니다 근데 이 여름 세일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이 청치마, 청원피스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던 건데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딱 보고 아 이거 사야지? 하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할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이즈가 미디움, 미디움, 미디움 전부 다 미디움 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이즈는 전부 다 나가서 사람 보는 눈이 어차피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름 세일 서두르셔야 본인이 맞는 사이즈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옷을 전부 다 골랐고요 피팅룸에 줄을 섰어요 우와 줄 정말 길죠 이거 기다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피팅룸에 들어왔어요 진짜 덜죠 그래서 제 자리는 바로 여기입니다 아 너무 힘들게 들어왔다 아 너무 힘들게 들어왔다 자 그럼 첫 번째 옷을 입어봤습니다 이 옷은 무려 36% 할인가로 판매를 하고 있었고 일단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이라고 했었죠 와 너무 예뻤어요 일단은 정말 마음에 들기는 했는데요 뭐가 문제냐 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옷이 하늘 끝까지 파져 있어요 아 하늘 끝이 아니라 배꼽까지 파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고민고민 하다가 뭐 결국에는 안산 옷이긴 합니다 너무 파져 있죠 뭐 그래서 아쉬운대로 춤 한번 춰봤습니다 어때요? 이 예쁘긴 예쁘죠 근데 사면 안 되는 이유 등도 배꼽 아니 엉덩이까지 파져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피팅입니다 보면 일단 데일리 티예요 데일리 티긴 한데 데일리 티고는 꽤 많이 파졌죠 손 드니까 바로 속옷자랑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등도 보시면 등도 많이 파졌어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떡하지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바로 유기옥을 만들어주는 아우트로 한번 착용을 해봤습니다 이거 할인 많이 했어요 47% 그래서 배 내놓고 다니다가 감기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입어봤는데 바로 벗어 던졌습니다 다 비켜라 진정한 핫걸 등장이시다 이거 한번 보세요 완전 예쁘기는 하죠 제가 이렇게 파진 옷을 한 번도 안 입어봤거든요 근데 입으니까 왜 입는지 알겠더라고요 일단은 신나요 그리고 약간 케이팝 춤 같은 거 춰야 할 것 같은 그런 재질 그래서 한번 춤을 춰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생긴 옷을 한 번도 안 입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평소에 안 입겠다 생각하고 그냥 안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집에 가서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봤는데 품절이더라고요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 그래서 다른 옷들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샀습니다 자 이렇게 쇼핑을 마치고 자라 매장을 나왔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저를 반기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쇼핑이 끝이 나냐? 아닙니다 저는 이 카탈로냐 광장 저 건너편에 있는 자라 매장을 두 번째로 또 방문을 할 거예요 짜잔 두 번째 자라 매장이에요 오 조금 힘들긴 한데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니까 자라 매장은 항상 예쁜 것 같아요 사람도 북적북적하고 여기도 세일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 매장이니만큼 조금은 신속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색깔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니까 가격도 5.99유로 완전 거저죠? 그래서 바로 겟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가방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청바지 모양인데 이게 가방이에요 가방 그래서 이것도 싸긴 한데 그냥 이제 마음속에만 쟁였고요 그리고 이 셔츠는 너무 예쁜 거예요 색이 근데 보니까 할인은 하고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쁘기는 해서 일단은 겟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피팅룸에 줄을 서려고 하는데 줄 보세요 너무 많죠? 제가 이 줄을 두 번째로 기다려야 되나요? 저는 바로 유턴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냥 피팅 안 해보고 옷을 샀어요 자 그럼 집에 갑시다 자 집 잘 지키고 있었니? 고생했어 집에 도착해보니까 저희 애완동물 로봇이 청소기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한번 얼굴을 바라봐줬습니다 자 청소 잘하렴 콩쥐야 지금 먼저 쇼핑 지금 6시 45분입니다 제가 자라를 지금 두 곳을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곳을 갔는데 2시간 15분 정도 걸린 거죠 먼저 이 옷은 제가 피팅을 안 해보고 산 옷이긴 하거든요 그냥 이제 육류로여서 그냥 샀는데 보시면 사실 여기 안에 속옷이 보여서 여기 안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삐져나와 있는데 그래서 맞는 속옷이 사실 없네요 이게 너무 다 비춰가지고 그래서 조금 잘못 샀나 싶기는 한데 근데 제가 좋아하는 색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좋아하는 색이다 그래서 이렇게 매치해서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떤가요? 잘 어울리나요? 이거는 일단은 겉옷이긴 한데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덜 부담스럽죠 그래서 약간 너무 위에 거 조금 그 노출 있는 거 입었을 때 좀 엄청 새벽이나 밤에 또 좀 쌀쌀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 걸칠 거? 조금 간단하게 걸칠 거 이렇게 한번 사봤고요 그래서 약간 겉옷 삼아서 여름에 좀 입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사봤어요 어때요? 이거는 좀 얌전한 느낌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장도 적당해가지고 여기까지 만세하면 조금 이 정도 보이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옷을 한번 사봤고요 이거 디톡스를 어떻게 보여주는 거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내려옵니다 짠! 어때요? 이거 예쁘죠? 이게 약간 청량한 느낌 이 제 머리띠 때문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바지랑 같이 이렇게 매칭을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사봤고요 그래서 이거 투어할 때 완전 필수 주머니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만세! 만세! 하면 진짜 끝없이 올라가요 그래서 약간 속옷 자랑하기? 그런 느낌이라서 이 안에는 이제 좀 나시랑 해서 조금 더 떼어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품 자체도 굉장히 커서 엑스스몰 샀는데도 이렇게 크네요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 안쪽으로 해도 만쪽으로 해서도 굉장히 넓어서 이거 좀 노출이 있다 그래서 시원하기는 한데 시원하기는 한데 조금은 안에 같이 뭘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바지랑 같이 매칭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어떤가요? 포즈 잘 잡아요? 별 짓을 다하죠? 아 힘들어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오늘 쇼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휴 너무 더워요 저는 오늘 시에스타를 못했습니다 원래 제가 항상 시에스타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세일 첫날이라고 이렇게 좀 돌아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거우셨나요? 어 돈을 쓰는 건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대리만족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돈을 쓰니까 즐거웠습니다 조금은 피곤하고 덥기는 했지만 조금 더위를 식혀줄 이런 옷들을 청량한 옷들을 사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아 그러면 인사말을 하기가 참 어렵네 항상 인사말을 하는 건 좀 인사말이랑 끝말 하는 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음 저 출근합니다 몇 시에? 어 지금으로부터 한 시간 있다가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출근 잘하세요? 아니지? 잘 쉬세요? 아니지? 행복하세요? 아니지? 아스타루에고 그리고 이것은 쿠키 영상입니다 제가 영상에 쓰일 썸네일을 찍기 위해서 자라 매장에서 이제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에코백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자라에서 쇼핑을 했지만 자라 쇼핑백이 없는 그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요 눈치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데서 셀카봉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좀 사진을 이렇게 찍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 에코백을 그냥 자라백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